그럼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콘의 3번째 챕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킬이 3개가 있는데 어디에 처음으로 갈까? 우리 그냥 왼쪽에 시작해봅시다 여기는 이미 피투성이 있는데 좋은 징주가 안해요 이런 유기체? 유기체라고 부르죠 오게닉 유기체에 엄청 많이 있어요 아이고 문 열쇠 여전히 되나? 아 나이스 우리 아니 안돼요 지금 라이트 2개가 있어서 우리 열쇠에 아직 라이트가 하나만 있는데 오케이 그럼 여기 가자 여기 내려가자 오! 살아있네 오 거기 거기 거기도 뭐가 있는데 와 여기 무빙하는거 엄청 많이 있는데 음 우리 아마 무슨 괴물 만날지도 몰라요 오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아 오케 키 업그레이드 나이스 오케이 지금 아까 가봤던 문 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가기 전에 한번 여기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 그냥 폭도 여기는요 오케 여기는 다시 맵이 없어서 길을 많이 외워야되요? 아 잠깐만 우리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아 오케오케 지금 여기 오른쪽 길이네 오케 그럼 가운데 길과 오른쪽 길 연결되어 있지만 왼쪽 길은 문으로 잠겨있어요 여기는요 오우워우 오케 기물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봐요 저거 저거 봐 아니 우리 사야하는 기계인 것 같은데 이거 아마 퍼즐인 것 같아요 오하 오하오하와 좋은 징조가 오오어어어 그거 봤어? 빡빡봐 무빙 했어 거기도 거기 그리고 거기 뭐가 무빙 Equity 싫어 우리 그 문 열자 이미 충분히 복잡해요 그럼 열자 나이스 요기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먼지도 이게 뭔데 어? 오오 징후? 아 도망가 오케이 고마워요 가봤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지 못해 게임 불러올 때마자 모션 블로워 다시 다시 있어요 네 지금 없어요 나이스 아 이겨라주세요 오하 오오 오케이 음 이 펜 이 정도만 이동 한 것이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 하나도 있는데 하 다 별로 맘이 안들어요 이거는요 오오 오 오케이 하나 더 있어요 잘된 잘된 지금까지 잘되고 있어 잘되고 있어 아 아 잠깐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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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구세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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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공격해요 싫어 싫어 와 전 그냥 헬스 엄청 많이 잃었는데 죽었어? 아직 헬스가 너무 많아요 헬스가 너무 많아요 와 와 우리 헬스 엄청 많이 잃었는데 당신의 친구들만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좀 진짜 이상해요 우리는 왜 이거 지나가면 안돼요 우리 우와 우리 왜 거기 들어가면 안돼요 아 또 무슨 아 아 아 아 아 싫어 와 얘는 너무 조그맣하네 죽었어? 우리 한번도 공격당하면 죽을 죽을까요? 그리고 아까 봤어요 얘는 적막도가 100% 였어요 100% 100% 불피 못하는데 그 첫 번째 그 그 그 그 그 어 산 던지는 일을 산 던지는 공격 좀 음 불피할 수 있었지만 지금 이 친구의 공격 불피 못했어요 와리가리해도 그거 당했는데 오 그게 지금 여기 길이 막혀있어 도착했습니다. 나이스. 계속 가자 몬스터. 괴물. 없어 없어. 아 싫어. 싫어. 이거는요? 오케이. 쿨. 오케이. 쿨. 근데 우리. 우리 그거 타야하나. 야. 우리 헬스 떨어졌어. 지금 이것 때문에. 네. 전 진짜 헬스 휘폭 방법 찾아야 되네. 그거 지금 우선이다. 맥이. 여기 뭐 해야 하는지 지금? 이거 깼어. 아. 조카가 있을까? 아. 힘내세요. 싫어. 여기로 가자. 헬스? 저 진짜 아마 공격 당하자마자 죽을 거예요. 뭐. 그. 아 싫어. 여기는 산 던져. 저는 여기 서 와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어. 이 복도 안에서 충분히 공간. 공간이 없는데. 네.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봐. 이리 봐. 저 바리 가리 해야 돼요. 그냥. 어디 가게? 그냥 지나가세요. 오. 대박. 야. 뭐. 하긴. 이것도 빵밥이네. 바이바이. 오케이. 기억하세요. 우리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 그냥. 어. 그냥 돌아올까봐. 걱정인데요. 여기는요. 여기로 가자. 진짜. 그냥. 갑자기. 아.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챕터에는. 이렇게 유기체만인 것이 아닌었는데. 약간. 무슨. 병처럼. 우리. 아.샤. 발이.. 오!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두칸세인데 당신 좀 아파 보이네요 와! 공격 당했을 뻔 저 애들이 정박도가 100% 100% 100% 오! 지나가자 지나가자 원거리 무기 필요해요 무슨 총이라도? 그 원총 있을까? 샷건 둠 둠 슈퍼샷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 거기도 두 마리가 있어 한 마리가 있어 오케이 공포 게임 시작됐어요 오! 오! 이거 또 지나가면 안 돼! 진짜! 오! 진짜! 어이없어 그래 그냥 이 복도 사용했어서 그냥 거기 지나가면 안 됐을걸 안 됐을걸 음 음 오! 오케이 벽에 붙어있으면 공격하면 안 돼요 그럼 저 저한테도 공격 음 못할걸? 내려가자 이게 뭔데 그거 어떻게 불러요? 손? 우리 우리 아 아 오케이 아 깜짝 놀랐어 여기로 가자 이 레벨이 너무 커요 그치로는 이 레벨 레이어트 공부 연습하기가 외우기가 어려웁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웁니다 어렵습니다 음 싫어 아 기계 어 어 어 저 저 파리 같은 저기 저한테 궁극관에서 당합니다 오케이 누가 탈 수 있을까 아 싫어 오오오오오 네 죽었어 아 아 아 아 아 체크포인트 어떨까 오예 빨리 봐 제 뒤에 누구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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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직 이거 이 언덕이 있어서 못 타요 음 그럼 여기는요 어 여기 저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어 거기 하나 있나 어 어 어 얘는 어 다행이다 얘는 장막도 장막도 100% 다 없어졌어?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선 오케이 전 고민한 것은 저 애들이 다시 음 들어간 구멍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피피하면 계속 걱정할 필요가 있으면 좋긴 해요 좋았을 거예요 김을 말하자마자 오케이 음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전 헬스 없네 오케이 오케이 얘는 그냥 바리가리예요 왼쪽으로 오른쪽부터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여기로 봐요?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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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그러게요 오 이 체크포인트 뭐야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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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럼 오케이 오케이 게임 진짜 그런 거 누구한테 알려줬잖아 알려줬잖아 저것도 공격했죠 음 음 지나가자 그냥 지나가자 그냥 지나가자 그냥 지나가자 두 히트 두 발 두 발 두 발 쫙 이거 괜찮 다행이다 다만 저는 그 산 던지는 게 좀 싫어해요 왜냐면 다섯 번 음 공격해야 해서 계속 이상한 소리 들어요 벽 안에서 소리가 와요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말하자마자 이상한 소리 잘 가세요 어디 가게 저를 가져가면 안 되나? 질툼 어디로 어디로 오pin 히트 PIP 하자 한번 다시 거쪽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싶어요 여기로 와요 안 와요? 지금 바로 앞이 있을 거예요 아 다행이다 아 거기로 갔어 역시 여기 아무것도 없네 왜? 아니? 싫어! 왼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저 게임보다 똑똑해 응 오케이 금방 음 이거 열어야 열어야 돼요 버튼이 어디 있을까? 아 이 디자인 진짜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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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그럽지만 이쁘네 어 그리고 우리 캐릭터 바비여서 우리 이거 지나가면 안돼 아 나이스 오 이건 바르셔처럼 보이는데 흔 오케이 이게 지금 계속 온가요? 아니면 계속 이동해요? 아니면 그냥 아 오케오케 이거는 어 오케 이런 거 두기도 찾아야 돼요 그럼 엘리베이터 타자 일단 여기 뭐가 있냐 야야야야 또 저 진짜 저 저 이상한 애 우리한테 공격하면 우리 헬스 떨어져요 그거는 완전 어이없어 예상했어요 전 언제 그런 그것 때문에 그냥 죽을거야 전 그거 예상할 수 있어요 전 그거 알아 전 지 운 알아 전 운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물 없어 오케이 이게 뭔데 또 무슨 파슬처럼 보여요 이게 뭔데 무기 찾았어 멋이긴 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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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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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Suffer 이건 아니야? 오웅 오이코 아라바던 þ 엘 햐허헗 이거 보니 단장은 헬스만큼 부족할거에요 진짜 필요해야 무기 사용하면 되요 일단 이거요 아 오케이 3개 있어 다 라이트가 있어야돼 여러분 커피 다 하세요 이거 어릴거일거일거 이거 어릴거일거 어 하 네 아 그거는 전략적으로 저는 그냥 똑똑하니깐 그냥 풀어쓰 아이쿠 어 이건 뭔데 아 나이스 기물 피피하면서 죽었어 죽 이 안죽었어 진짜 어 오 오 오 오 저는 음 저는 단장 너무 많이 수 위에 인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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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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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 열었어 그럼 아래층으로 가자 아 아 아 김우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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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용과 저희가 YA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 게임 콤밭 이 게임의 콤밭 이 게임의 콤밭 싫어 콤밭 싫어 근데 그런 평가 많이 읽었는데 유튜브 리뷰도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 게임은 완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완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했어요 특히 그 콤밭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 싫어할 거에요 전 이 게임 진짜 지금 콤밭 하기보다는 뭐 콤밭보다는 그냥 pp 하고 싶어요 이 게임에서 이게 뭐 어 헬스 배폭? 어 다행이다 아 하나 더 생겼어 아야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예 몰라요 어 게임 다운 게임하여서 쉽게 풀 수 있어요 전 그냥 빠뜨눌었어 그럼 완전 내려가세요 내려갑시다 내려갑시다 여기 있네 아 제발 제발 이거 넘어버리고 가겠어요 창피하다 창피하다 바이바이 잘 가세요 지금 이거 쓸 수 있네 드디어 올라가서 올라가서 거기 붙고 아니면 네 거기 붙고 위에서 돌아가 있어요 네 나이스 잘 잡았어요 엘리베이터 음악이 들려 엘리베이터 음악이 들려 그러면 저도 몰라 저도 몰라 어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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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우리 다시 아니 우리 다시 아 으아 토하고 있어 아 아 우리 어떻게 해 여전히 아 왜 너 헬스 떨어져서 우리 어떻게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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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직 살아이니 흫 오 이게 뭐여 이게 뭐여 이게 뭐여 탄창 오우 많이 있어 많이 있어 많이 있어 우리 탄창 많이 발랐어 나이스 재장창 하자 나이스 나이스 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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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가 일단 이 나쁜 놈 억수 얘는 위험해요 얘는 위험해요 거기로 가고 싶어요 맛있어 보이는데 어? 왜왜왜왜왜왜왜왜왜 뭐 이거는 무기보다는 이거는 그냥 무슨 해머 이거는 좋은 무기가 아니에요 이게 뭔데 무기 겸 무기 겸 열쇠 겸 거기 누가 오오오 아 씨발 지나가지 지나가지 못했어 아 씨발 오케이 아 전 물어요 전 얘는 그냥 BB 해야 한지 아니면 그냥 음 총을 주고 해야 한지 몰라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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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단장 많이 필요하네 저 애들이 더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안녕하십니까?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여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요? 어! 이거 뭔데? 아! 도무슨 저 빨간색 거 봤어 무엇인가? 여기는요? 어 음 싫어! 진짜 갑자기 그런 덩치가 큰 애 다시 생기면 엘리베이터? 아마도 아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도 게임 여기 먼저 네에 가세요 아주 망일 뿐 아니! 여기 뭐가 있었어 거의 놓쳤어요 거의 놓쳤어요 아 다시 음 길 만날 수 있네 오케이 아아아아 오케이 쿨 다시 엘리베이터 타자 그럼 우리 그럼 우리 덩치가 큰 애 세 말하자마자 진짜 그냥 엘리베이터로 가야돼요 뭔지는 엘리베이터가 어딘지 이미 까먹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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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베이터 어디야? 엘리베이터 어디야? 엘리베이터 어디야? 엘리베이터 어디야?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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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다시 아이고 우리 우리 그 유기체 우리한테도 아이고 우리 팔 봐 왼쪽 팔 우리 아나존 괴물은 우리한테 악형향 미쳐요 악형향 맞아요? 전 얘는 죽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아 이런 자 이런 이런 여기로 봐요 전 얘는 이걸로 잡고 싶어요 차라리 사라졌어 오케이 나이스 저도 사라지고 싶어 전 여기도 이상 있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먼지가 너무 많이 있는데 네 그냥 가봐 저를 무시해줘 아 한 바퀴 돌렸어 아 여기 왼쪽으로 한번 가죠 아까 오른쪽으로 갔지 으아 흐하하하하 크레 크레 으영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음..신 어떻게 Zar産합니다? 여기.. 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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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지.. 그.. 그 당Care 지나가 있으지 확인하자 어이없어 진짜 어이없다고 아직 안 보여요 좋아좋아 이 쪽으로 봐야 그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우리 안 보이면 띄어 가자 나이스 이거는 셋 번째 잽다 완료인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엘리베이터에 있어서 잽다 완료합니다